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연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큐어31에서 나온 모공 앰플인데요 무려 7일 동안 사용을 했었을 때 모공을 삭제해준다고 소문이 난 모공 삭제 앰플로 요즘 뜨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 평을 보니까 홍조도 없어진 것 같고 모공도 줄은 것 같고 딱 발랐었을 때 쫙 흡수되는 게 너무 좋다고 해서 저도 너무 써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제 피부 고민 중에 제일 고민이 되면서 딱 한 가지 고민이 바로 모공인데 저는 피부가 사실 어두운 것도 상관이 없고 뭐 다 상관없어요 뭐 기미나 이런 것도 별로 없는 편이어서 근데 모공이 딱 메이크업을 지웠을 때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공 앰플을 사용을 해보면서 정말 이게 지워지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로 모공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멜라닌 모공이라든지 가로 모공, 세로 모공 그래서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늘어지고 까매지고 하는 칙칙한 모공들의 피부들은 피부를 더 안 좋게 만들어 보이잖아요 여드름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피부가 안 좋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더라도 모공만 늘어지더라도 눈에 띄게 너무 안 좋은 게 보이는데 이 제품으로 7일동안 열심히 발랐었을 때 그 타이트닝과 쫀쫀한 덕분에 모공이 삭제가 된다고 말을 할 정도로 좋다는 게 바로 이 큐어 31 제품이랍니다 그래서 제품을 한번 오픈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제품을 엉박싱하면 이렇게 앰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귀여운 케이스에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 앰플을 얼굴에 발랐을 때 단 7일만에 완벽한 모공이 삭제가 된다고 해요 물론 모공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7일만이 효과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기대가 되잖아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이후에 24시간이 지나더라도 수련된 모공의 부피와 크기 깊이가 유지가 돼서 얘네들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게 도와주기도 하고 보통 우리 제품들 중에서 모공 수렴이라고 적혀있는 그런 제품들을 혹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하게 모공을 수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다시 늘어나지 않는 그런 모공 제품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공은 왜 늘어지고 더 커질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외선인데요 자외선을 많이 받은 피부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속으로 자외선이 침투를 하면서 콜라겐을 파괴해서 모공을 늘어뜨리고 얼을 올려서 피지를 생성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받을수록 모공이 점점점점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자외선 차단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늘어진 모공을 쫀쫀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펩타이드 탄력 펩타이드로 모공을 전부 다 쫀쫀하게 이렇게 수겸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큐어 30배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와 펩타이드로 만들어진 최적의 3스텝 모공 케어로 진행이 되고 소나무 추출물로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며 5종 펩타이드로 모공을 조여주고 5만 ppm에 라이아신아마이드로 미백효과까지 준다고 해요 모공 개선하면 피부결까지 좋아지는 거 아시죠? 우리 보드 이걸 열심히 발라가지고 모공도 개선하고 피부결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고 1일차, 2일차, 3일차 하면서 7일 동안 열심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실질적으로 7일 뒤에 얼마만큼 좋아졌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단순하게 그냥 제품을 발랐었을 때만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 피부과나 에스테틱 관리 받을 때 피부 관리 받을 땐 되게 좋아하는데 딱 끊고 나면 더 이상 좋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다시 안 좋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데일리로 모공 관리할 때는 그냥 제가 발라줬듯이 발라주시면 되고 메이크업 바로 전에 모공 타이티링이 필요할 때는 화장솜에다가 묻혀서 얼굴에다가 닦아주듯이 사용을 하면서 흡수를 시켜주면 되고 집중적으로 모공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화장솜에 묻힌 뒤에 이렇게 올려서 화장품 마스크팩처럼 사용을 하시고 5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시면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난 진짜 모공을 너무 없애고 싶었다 모공이 내 피부에 최대 고민이다 하셨던 분들은 이거 진짜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